네.. 날개요 바지좀 입어주세요 바지요? 아니 상징인데.. 이건 뭐.. 하.. 알겠쯤나 바지 입.. 나오면 먹을게요 어 뭐야? 이 판? 이 판.. 노선 쓰레기인데.. 좌우 어딨죠? 아 이판 노선이 너무 안좋은데? 이거 어떡하지? 아 노선이 심각하다 이판 이판 어디로 가야지? 노선 너무 안좋은데? 차 없으면 위험한데 이거? 남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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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판 어딜 가야지? 이판 일단은 여기 점을 찍긴 했는데 와 노선이 이렇게 해가지고 노선이 차 먹은 애가 대박이네 이거 이 판 차가 안보여 음 저 찬가? 아 근데 지금 이 그래픽에서 벌써 차가 보일 리가 없는데 차도 난다 아닌가 바람인가 차도 난 것 같기도 한데 5분 와 차 타고 저 위에 가면 개꿀이잖아 이거 여기 사람 있을까 없을까 여기 좀 더 갈까 사람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사람 있을까 여기 앞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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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차 있다 차 나이스 차 봤고요 차다 차 봤어 차갖고 여기로 가면 돼 차 봤어 아 템 리듬 안좋아요? 아 차 봤어 차 보면 이제 이 차 있으면 순위권이 들지 차에 순위권이 들어요 차만 있으면 야스나 가지 말고 이런데 깨짝깨짝 먹을게 이런데 여기 여기를 먹고 어 어딜 가지? 여기로 갈까? 문어 또 뜯 이럴수가 나 게임 시작했는데 문어 뜯어 아 쫄작하시느라 지루하신 분들 이거 베린이의 베린이의 게임을 풀어 오십시오 정말 베린 베린합니다 왜요? 아씨 기다렸어 너무 뽑기 하지 마세요 어차피 안나오는거 안나온다고 생각하고 게임하면 돼요 아 여섯번 아 그거 징하던데 그거 그거 징하던데 뽑기 하지 마시지 진짜 사람이 할게 못 뛰었네 진짜 사람이 할게 못 뛰었네 아 망고고기면 30만원 정도? 현금? 30만원 거짓 그쯤 나와요 망고고기는 아 내가 그쯤에 아 오 아 지금 나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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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간이 없어 좀 위험한데 어? 여기 사람 있나?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여기? 바지 입을 알았지? 없는데 사람? 왜 바지를 입는데 심으러 가죠? 어? 전 왜 이래 이거 스크스 별로 안잡니다 어? 총알 다 안 먹었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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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어드라 한 번 먹으러 가자 에어드라 뭐였지? 여기 앞에 보였는데? 없을걸요? 저기다 있나? 있는데? 아닌가? 이거 리스폰인가? 있네 아 입이 오려 아 입이 오려 도망가버렸어 에이 먹을만한건데 저 앞쪽 맞쪄런데 있으려나 이거? 도망가버렸어 찾으면 순간하겠다 저기 쓰나 있었네 여기 어딘가 있는데? 저기서 날 쌓았는디 누가 안 보이는데? 한 발 쏘고 간건가? 그냥? 음 뭘 총알이 없네 너무 이케 안보이는데 저거 어딨지? 그 다음 어디지? 야스나 쪽 팜에 한번 가야겠다 야스나에는 사람 많을텐데 나 뭐 먹었냐 이거 총알이 살짝 부족해서 AKM으로 바꿀까 생각하고 있는데 예 안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집합은 하지 말고 1분 여기까지는 집합해도 되고 1분 1분 왜이냐면 상당히 어떻게 해요 내 고학교 눈 녹는데 음 음... 하하하하 뭐야 씨 드립 보소? 오... 야! 또 있으려나 여기? 없을 거 같은데 갔을 것 같은데 이 집이 있으려나 이제 쓰나들고 있어가지고 도망가겠다 어? 뭐야? 사람 있나? 이거 내가 아까 바퀴 뚫어놓은 거잖아 이거 내가 아까 뒤진 집 아 아뇨 쫄작 보다가 이거 봐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쫄작을 보다가 이걸 봐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맨날 쫄작 봤잖아 쟤 뭐고? 저울 타고 간다고? 내가 바퀴 뚫어놓은 건데? 내가 아까 바퀴 뚫어놓은 건데 저울 타고 간다고 어? 자리 좋네 아 이 집 안 걸리네 어? 어? 아 총알 슬슬 내려갈 밖에 없어? 어? 이러시 총알이 없네 왜 이렇게 내가 아까 파밍 한 대인데? 아 총알이 없어가지고 큰일 났네 이거 총알이 없어가지고 큰일났네 이거 하나 자 아 큰일 났다 장거리에 총알 쏠게 없어 어떡하지 아 이거 큰일 났는데 총알이 누가 한 명 실제 파밍해야 하는데 이거 이걸로 닫나 아 안될거 같은데 5탄 다 썼어요 34발 망함 이걸로 이걸로 죽여야 돼 이걸로 고블린 하나 와야되는데 여기에 카고파라가 있나보네 여기에 카고파라가 있나보네 여기 아 저집에 한 명 있는데 지금 저집에 저집에 한 명 있고 어 자기장올 좋다 아 집에 있지마요 아 근데 총알이 너무 없었어 지금 아 이거 큰일났네 총알이 너무 없어서 아 이 게임은 뭐가 있는데 이거 총알이 없어서 아 답 없는데 이거 총알이 없어서 아 답 없는데 이거 총알이 없어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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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사람있따 저기있네 기고있나 뭐거해 저건 저거 저거 뭐하는거야 저거 기고 있는거여 저거 뭐야 etc 제가 이어 니 quantidade vicious 키워둔거있어요 여기여기여기서 여기까지 오면 죽여야 되는데 이거 저기로 먹으러 못가요 대체 죽여봤자 총알도 없고 어 한 명 더 있네 요 앞에 또 한 명 더 있네 지금 여기 한 명 있고 저기 뒤에 집쪽에 한 명 두 명 있네 지금 여기 한 번 보이죠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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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 있고 여기 뒤에 한 명 있어요 둘 있어요 둘 아닌가? 맨 뒤에는 맞는데 아 이걸 어떡하지 총알 총 없이 아 차 갖고 갈때 여긴 있네 사람 여기 한 마리 있는데 요 앞에 지금 여기에 어딨지? 후 후 쟤리 작고 가거나 해야되는데 여기 총알이 없어서 대단하나 이거 여기 뒤에 한 마리 있는데 지금 어딘지 모르겠어 하하하 하하하 하 아 하 하 여기 한마리 있는데? 이쪽에 총알하고 드셔도 힘들걸요? 어딨지 한마리 한마리 있는걸 봤는데 이놈의 아유 도망정 내 자리 아니 으 으 으 으 배만 들이고 배만 들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망했다 이씨 나 총알이 없는데 아 미치겠네 아 이걸 어떡하지? 걔 위치가 어디있더라? 아 이거 총알이 없네 어? 뭐야 두명이야 이거? 일대일이잖아 쩍 있는 애가 산건가? 여긴 여긴 일텐데 어 뭐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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